어떻게 알았지? 무슨일이요? 백종원 선생님 아니에요? 아니요요 돌아갈까봐요 내가 어제 곡을 하나 써봤지 무슨 멋짓이요? 어제 꿈에서 곡이 하나 딱 떠오르는거요 이 곡이 맘에 온다면 내가 슈퍼진에 이 곡을 주겠지 잠깐만요 영자는 하나 같아요 아니요요 제가 곡을 하나 썼던 이번에 댄스곡으로 썼지요 댄스곡으로 썼지요? 그래서 은혁이야 내가 안무를 맡겨 썼지요 아 바보? 어떻게 얘기해 널 이길 수 없어 아니 그게 아니라 얼굴로 이겼어 야 잠깐만 있어봐 이러면 내 자리가 없어지잖아 잠깐만요 왜 수근수근돼요? 내가 안무를 짜오시오 해봐요 해봐요 그냥 이렇게 냅다 똥 묻으시라고 앉아봐요 그런 다음에요 이렇게요? 이렇게요 수근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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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살짝만 보여드릴게요 팍! 팍! 이런 느낌이에요 어려워요 이런 느낌이에요 그게 뭔데요 할 수 있어요 무슨 노래인지 모르겠슈? 모르겠슈? 음악 주세요 엄맘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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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쳐다보지만 너와의 게임을 아직은 시작 안했어 나에게서 가득한 건 너의 일사면 찾아다 줄 테니 그 나 혼자 걸 우리가 되게 해 줄 테니 Cause I can't stop thinking about you girl 놀랄 거로 만들 거야 너에게서 이 힘 맞추고 왜 우리 안에 가도 싶어 보였던 우유 삐삐 부음 긴 머리끝에 있는 향기와 마지막 한 목소리 왜 나를 얻다니 난 이길 순 없어 너의 길이 보여준 듯이 나의 감자에 속해 너가 그리다 기록한 게 그 저 우리 니가 되게 해 줄 테니 Cause I can't stop thinking about you girl 난 안 하고 만들 거야 No I can't stop thinking about you girl 내 우리한테 가두고 싶어 kok I can't stop thinking about you girl 널 느끼고 만들 수 없어 너의 can't stop thinking about you girl 너의 우리 안에 가두고 싶어 한글자막 by 한효정